중소규모 건설사에서 대표가 실형을 받고 감옥을 가게 된다면 그 건설사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1년 동안 실형을 받게 되면 건설사의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중대재해법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총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대표님들은 어떤 현장은 실형을 받게 되고 어떤 현장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설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뉴스를 보니까요 중대재해법에 걸려서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이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설사를 하려는 대표님들은 앞으로 범법자를 각오하고 건설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정말 사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으로 와 있는데요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또 경기는 안 좋고 원자재값 상승에 노임 상승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공사 운영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건설사 대표가 징역을 받으면 정말 회사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정말 회사가 문 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우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징역형이 나온 사건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17일 한경닷컴에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직원이 14명인 건설사의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된 사장들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법원에서 중대재해 판결을 한 17건이 있습니다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건설사 대표가 현장 소장보다 형량이 더 높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건축 현장의 책임은 현장 소장이 더 크게 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재판을 받아보니까 건설사 대표가 오히려 현장 소장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회사 대표와 그룹의 회장 등은 줄줄이 기소를 받게 됐다 이렇게 조금 상당히 좀 우려되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이 내용이 되겠고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이 내용을 좀 유예해달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7일 법조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소식이 되겠는데요 2024년 5월 2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사안업체의 치사 혐의로 땡땡건설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17건의 재판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요 종종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형을 받는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받는지 이 내용을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소장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사 대표가 현장소장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았다 자 현장소장은 징역 10개월인데 건설사 대표는 징역 1년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사 대표가 더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건축 현장은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소장의 책임이 더 크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건설사 대표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건설사는요 현재 직원 수가 14명에 불과합니다 아주 소형 그런 시공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나 사고 당시에 이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 금액이 107억원입니다 107억원 자 이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4명이니까 도급받은 당시에는 직원 수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받았는데 이 도급액이 50억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계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5월에 경남 창원 마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공사 현장 5층에서 6층 계단 사이에서 콘크리트 벽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견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5미터 아래 1층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떼고 그 표면이 아주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견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작업인데 50대 근로자가 작업하다가 15미터 아래 1층으로 떨어져서 숨진 사고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나왔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로 넘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요 건설사 사장 A씨가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장에서 임명사고가 나게 된다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구속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건설사 사장이 처벌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법은 일정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5건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건설사 사장이 1년 징역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또 벌금을 대략 한 8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법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총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대표님들은 어떤 현장은 실형을 받게 되고 어떤 현장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사고가 반복되었다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반복된 한국재강의 대표는 2023년 12월에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2년이니까 또 사고가 나오는 경우는 실형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업체 엠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이 대표는 지난 4월에 항소를 했는데요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항소를 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올지 아니면은 실형을 받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방 의무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되고요 사고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을 했다는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 서류를 만들어야만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조금 판사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요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없고 최소한의 업무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업무 절차를 마련해라 그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라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했다면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경향이 많다 자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대표님들 그리고 현장 소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만 실형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고 시공사 대표가 실형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규모 건설사에서 대표가 실형을 받고 감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 건설사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1년 동안 실형을 받게 되면은 건설사의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리고 현장 돌아가는 부분을 마무리도 해야 되고 중공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꼭 안전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경총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기업의 10곳 중 8곳 그러니까 대략 77% 80%가 중대재해법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의 77%가 중대재해법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 시행을 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익있게 봐야 된다 너무나 법을 강화하고 처벌 위주로 간다고 해서 사망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하시고 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사망이 줄어든 내용은 아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77%가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법상에 주어진 의무가 중소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5인 이상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을 좀 유예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202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지난 6월 12일에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공사를 운영하려면 정말 시공사 대표님은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하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설 사고는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교육 교육 하지만은 정말 사고나는 것은 잠깐 그 순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건설 현장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공사는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을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주의 깊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대재해법에 14명이 재판 받았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보도를 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